야기와 함께하는 이후라이 다认수. 니들이 다 망쳤어.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산을 지킨다고 거들먹거리끼나오고. 산이 뭐를 못하인 줄 알아! 다 없어지는거야? 증상 계기건 약족군이건 레인저건 다 쓸어버린거라고. 왜 해마다 수해가 나고 사고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겠어? 니들이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너도 산에 가서 죽여줄게. 니 할머니 곁을 보내준 거야. 설마 우리 할머니도 네가 그런 거야? 몰랐어? 아드 기름. 죄 없는 사람을. 다 산을 대신해 산 거야. 니들아. 다 된다 전략 그렇게 좋아하는 상에서 죽여 죽이고 있는데 실현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죽여줄게 죽여줄게